자 60페이지 보시면 이제 용도지역이라는 게 나오죠 자 의부터 먼저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거기에 미출하자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미출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네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는 관리계획으로 합니다 근데 중복되지 아니하게 지정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보겠습니다 용도지역이라는 거 용도지역은 여기 보시다시피 용도라는 단어랑 지역이라는 단어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역인데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는 관리계획으로 한다고 했죠 그래서 관리계획은 특광시군에서 만드는 계획이니까 특광시군이 특광시군 즉 관할 구역에 있는 토지에다가 용도지역을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 지역이랑 비슷한 개념들 지구 구역 중에서 용도지역에서 이 지역이 가장 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관할 토지의 전부에다가 지정을 하겠다라는 거 전부에다가 그러니까 관할 토지 전부 서울시 전부 경기도 전부 부산 전부 광주 전부 이런 것들이 싹 다 모이면 전국의 토지에다가 용도지역을 지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전국의 토지에 그 다음에 이 용도라는 건 쓰임이죠 즉 전국의 토지를 쓰임에 따라서 나눠놓은 것 그게 바로 용도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쓰임인데 이 쓰임은 알기 위해서는 정의를 읽어봐야 되는데 그 정의에는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너무 추상적으로 쓰여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용도지역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에 이쪽에 보니까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요렇게 근데 이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있는 대지는 공장이 있습니다 이 공장은 하루종일 시커먼 연기가 아파트 쪽으로 이렇게 막 가는 거죠 그리고 이 공장은 매연뿐만 아니라 폐수도 배출이 되고 있는 공장인데 이 폐수가 흘러 들어가는 곳에는 과수원이 있습니다 사과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거죠 이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매일 아침 시커먼 매연을 마치면서 아침을 마저 잘 겁니다 그리고 이 과수원 주인은 폐수를 가지고 사과 배를 키우게 되겠죠 이런 토지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공장 바로 옆에 대지가 아파트고 폐수가 흘러나오는 그 끝에 과수원이 위치해서 농사를 짓고 있고 이런 토지들 용도가 주거의 용도도 섞여 있고 공장의 용도도 섞여 있고 공업용도 그 다음에 농업용도도 막 섞여 있는 거죠 토지 안에 이렇게 용도들이 쓰임들이 막 섞여 있는 겁니다 이렇게 쓰다 보면 토지가 효율적이지도 않고 경제적이지도 않고 공공복리에도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 용도가 막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경제적이지도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공공복리에도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 즉 관할 구역에 있는 토지들 특광시군에 있는 토지의 용도를 좀 나눠서 쓰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주거용도, 공업용도, 농업용도 이런 것들을 섞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 있는 토지를 나누는 거죠 나눠서 여기는 주거용도로 쓰자 그리고 여기는 녹지공간으로 활용을 하자 그리고 여기는 상업용도로 토지를 쓰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는 공업용도로 토지를 쓰자 이런 식으로 용도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거용도로 쓰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주거지역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죠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이제 주거지역이라는 용도지역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법에 나오는 대부분의 제도들은 다 규제를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이 지정되고 규제를 받다 보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건물을 지울 수가 없게 됐죠 주거지역이니까 주거지역에 어울리는 단독주택, 아파트 내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근린생활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이 주거지역은 규제를 받으면서 건물이 지어지니까 주거지역에 어울리는 생활권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상업지역도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상업지역에 맞는 규제를 가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업지역에 어울리는 건물들만 여기는 지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피스텔, 상업용 빌딩들 이런 것들이 막 들어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서 규제를 받으면서 건물이 지어지니까 상업지역에 어울리는 생활권이 형성이 되고 공업지역에 어울리는 생활권이 형성이 되고 즉 서울시의 토지를 용도를 섞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용도별로 나눠서 쓰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이렇게 용도에 맞게 규제를 하면서 건물이 지어지다 보니까 아까 용도가 혼재되어 있는 땅보다는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고 그리고 공공복리에도 적합하더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쓰는 게 그래서 토지를 이렇게 쓰자 하라는 그러니까 용도지역이라는 건 관할토지 전부를 쓰임 그 쓰임은 바로 생활권을 중심으로 생활권을 중심으로 토지를 분류하자 이만 분류 나누자 나눠 쓰는 게 훨씬 더 경제적 효율적이고 공공복리에 적합하니까 그래서 용도지역이라는 걸 지정해서 관할토지를 나누는 겁니다 용도별로 생활권별로 그래서 주거지역은 주거지역에 맞게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에 맞게 토지를 활용하자라는 게 바로 용도지역에서의 쓰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도지역은 일단 분류를 해야겠죠 생활권을 중심으로 근데 아까 밑줄 쳤던 게 용도지역은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 즉 여기는 주거지역인데 거기에다가 하나 더 공업지역 이렇게 또 지정하는 거죠 여기를 주거지역이기도 하고 공업지역이기도 하다라고 하면은 아까 지정하기 이전에 용도지역이라는 게 생기기 이전 그림이랑 똑같아지겠죠 아파트가 있고 그 옆에는 바로 공장이 들어오고 이렇게 이렇게 안 쓰려고 용도지역을 지정하는데 용도지역을 두 개를 지정해버리면 용도가 섞여있다라는 거 그래서 생활권 중심으로 나눠 쓰기 위해서 용도지역이라는 걸 지정하니까 이 용도지역은 결론적으로 중복해서 지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 용도지역은 중복이 안 된다라는 게 결론이죠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은 공부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합격생들은 공부는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고등고시 뿐만 아니라 공무원 시험 모든 시험에서 공부는 암기입니다 암기 외워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는 외워야 되는데 그럼 외우는데 어떻게 외우냐 라는 거죠 단순히 그냥 책을 무식하게 외우는지 아니면 이러니까 이렇구나 하고 외우는 건지 해서 외우긴 외워야 되죠 용도지역은 중복이 안 돼 라는 게 시험에 나옵니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다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은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문이 나오는데 그 외운 것들이 내가 그냥 용도지역은 중복 안 돼 라고 외운 거랑 토지는 용도를 분류해서 쓰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거니까 이거 두 개 지정되면 안 되지 생활권이 겹치면 안 되지 라고 하고 외우는 거랑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해를 암기하지 말고 이해해야 된다 아닙니다 암기해야 됩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공부는 암기입니다 근데 이해 위주의 공부를 한다라는 건 암기를 하는데 이해를 하면서 외워라 이 말입니다 결론은 암긴다 결론은 그러니까 계속 성실하게 반복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라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시험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합격한다는 건 성실하게 암기하신 분들 근데 그 암기의 방법이라는 게 단순 암기가 아니라 이거 이해를 하면서 외우지 않는 거죠 초반에 시간이 있을 때 이런 배경 설명들을 드리는 이유는 암기를 이렇게 해보자 라는 겁니다 이렇게 결론은 암기지만 그 암기라는 목표로 가는 과정들입니다 과정들 이렇게 해서 용도 지역을 분류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그 다음 주 이렇게 보면은 암기 사항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계속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용도 지역의 분류 용도 지구의 분류 이런 것들은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류인데 일단 용도 지역은 법에서 크게 네 가지 용도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아홉 개의 지역으로 세분을 하게 됩니다 이 큰 네 가지 용도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61페이지 가로 1번, 가로 2번, 가로 3번, 가로 4번 이겁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 도, 관, 농, 자 이렇게 많이 부르죠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용도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 이걸 다시 세분합니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세분을 하고 관리지역은 보전, 생산, 계획관리 이렇게 세분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네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법에서는 이렇게 아홉 개의 지역으로 구분을 하겠다라는 거 이게 용도지역, 법에서의 분류입니다 그 다음 이걸 다시 대통령 명예가면 최종적으로 21개의 용도지역으로 세분을 하게 됩니다 그 21개의 용도지역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여기까지 제가 아마 입문과정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용도는 도, 관, 농, 자 그 다음에 도시지역을 다시 세분하면 주, 상, 공, 녹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두 문자를 쓰셔도 좋고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말고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외우셔야 됩니다 네 가지 용도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지역을 세분하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이렇게 세분을 한다라는 거 이렇게 자 그 다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들으면 우리는 이러한 용도지역들은 대충 이런 곳이겠다라는 걸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죠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 그렇지 않은 거 농림지역은 농림업의 지능이나 산림의 보전을 위해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소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전의 보호, 육성 그냥 읽어보면은 음 그런 곳이구나 라고 충분히 의미전달이 이 단어만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책에 쓰여져 있는 정의가 똑같은지만 확인을 하면 되고 시험에서도 이런 것들은 출제를 거의 안 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 관리지역이라는 건 관리지역,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이런 단어만으로는 의미전달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뭘 관리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61페이지 종류가 나오는데 국장, 시, 도, 대도시시장 이 사람이 누구냐면 관리계획의 결정권자입니다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건 관리계획으로 하니까 용도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다음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해서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 그 다음에 주거지역은 거주의 안녕, 상업지역은 상업기능, 공업지역은 공업편익, 녹지지역은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 위생, 보완, 도시의 무질산 확산 방지를 위해서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그 다음에 가로 2번은 놔두시고 가로 3번 농림지역 보시면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지능지역이라든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 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 밑줄 알까요? 산림을 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자 농림지역은 당연히 농사짓는 곳이겠죠? 그러니까 농지에는 당연히 지정이 되는데 농업뿐만 아니라 임업까지도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산림의 보전, 즉 산에도 지정을 하겠다는 것 농지 뿐만 아니라 산에도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자연환경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업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네, 여러가지를 보호하는 곳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것 근데 관리지역이라는 것, 이거 한번 설명해보죠 이 제도가 왜 필요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제도가 없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가 없을 때 일정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를 도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관리지역을 없애보겠습니다 그러면 남는 건 도시,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해서 이 그림은 인문강의 때 그리긴 그랬죠 오늘 동그라미가 좀 밑으로 하니까 다시 이렇게 관할구역이 있는데 관리지역이 없다면 용도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될 겁니다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여기서 예전에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도시는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시 중심부가 개발이 되어 있고 도시 외곽지역들, 지금 대도시 주변의 신도시들 있죠 여러분이 사시는 곳들, 대도시라면 그 대도시 주변에 있는 신도시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신도시들이 예전에 한 20년 전에는 어떻게 활용이 되었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도시 외곽지역에 있던 땅들은 이게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일지 몰라도 토지를 활용하는 건 농림지역에 비슷하게 토지를 활용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비슷하게 토지를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도시가 성장하기 이전에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토지가 이용될 때는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인구와 산업이 도시로 집중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가 점점 성장을 해 나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성장을 해 나오다 보니까 예전에는 개발이 되어 있지 않던 외곽지역에 즉 도시 외곽지역에서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비슷하게 활용이 되고 있던 토지들까지도 이제 개발이 되는 겁니다 외곽지역에 주거지역들이 들어서면서 아파트 단지가 막 생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부도심, 업무시설들도 들어서고 이렇게 외곽지역들까지 개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도시지역이라는 괴물은 도시 끝에 도달했을 때 성장을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도시의 바깥쪽까지 퍼져 나가려고 확산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그림에서 보니까 도시지역 다음에는 바로 농림지역이 나오고 도시지역 밖에는 바로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나오고 있죠 도시지역은 개발을 하는 용도지만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보전이 목적입니다 보전, 근데 이 개발을 하는 도시지역이 성장을 해 나오면서 농림지역이랑 자연환경, 보전지역까지 침범을 하게 되면 보전의 대상인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농림지역이 훼손을 가져오더라라는 거 자 보면은 이렇게 도시지역까지는 개발할 수 있는 땅이지만 이 도시지역에 접해 있는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런 곳에 있는 땅들은 일단은 보전이 목적인 거죠 근데 선하나 넘으니까 이 지역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빨간색 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은 당연히 개발 압력을 받게 되겠죠 개발 압력을 왜냐하면 인근지역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인근지역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나도 내가 도시지역에 접해 있는 이런 토지들은 이게 도시가 성장을 해 나오기 전에 도시 외곽지역에 있던 토지들은 농림지역과 비슷하게 썼죠 근데 도시가 성장을 해 나오다 보니까 인근지역이 도시지역이 되다 보니까 이런 토지들은 이제 나도 도시지역으로 쓰고 싶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즉 개발 압력을 받게 된다 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 개발 압력을 받게 되면서 이러한 지역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위법을 저지르게 됩니다 탈법이라든지 위법 즉 위반 행위들 건축법이라든지 각종 건축 규제들 행위 제한을 위반하는 행위들 이 속출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위반 행위로 인해서 내가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 위반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훨씬 크니까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위반 행위를 하게 되더라 라는 거 즉 이렇게 도시지역에 접해 있는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여러 가지 문제 즉 토지를 활용함에 있어 이러한 용도지역 간의 경계지역에서 막 충돌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충돌이 그래서 이러한 충돌이나 위반 행위를 두고 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관리지역 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 보는 겁니다 관리지역 역시 또 똑같이 똑같이 이렇게 관할구역이 있는데 예전에 관리지역이 없을 때에는 세 가지 용도로 구분했지만 관리지역이 들어오면 이제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그대로 있어야 겠죠 얘네에다가 이제 관리지역을 넣어 보는 거죠 관리지역을 해서 관리지역의 정의를 보고 요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관리지역이라고 되어있는데 가로 이번에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라고 되어있는데 뒤에 농림업의 지능 자연환경보전 또는 산림보전을 위해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되어있죠 농림지역에 준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고 도시지역에 준하고 해서 세 가지 보전, 생산, 계획관리로 구분하는데 보전관리는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요염 방지, 녹지공원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서 보전이 필요하나 즉 토지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해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읽은 게 다만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해서 토지를 이용하긴 하지만 용도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에는 곤란하다 그런 데가 보전관리지역 그 다음 생산관리지역은 농업, 임업, 어업, 생산 등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나 즉 농림지역에 준해서 토지를 이용하겠다라는 겁니다 활용은 농림지역에 준해서 활용을 하지만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용도지역까지도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에는 조금 곤란하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은 밑줄 하나 하죠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밑줄 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해서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저 그림 위에다가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부터 보면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니까 아마도 도시지역에 가장 가까이 위치를 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가 바로 계획관리지역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은 토지 이용 자체는 농림지역에 준해서 토지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림지역 근처에 위치를 하고 있겠죠 다만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여기까지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에는 곤란하다 이런 곳을 생산관리지역 이렇게 지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토지 이용 자체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해서 이용을 하긴 하지만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여기까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에는 곤란하다 가 바로 보전관리지역입니다 그러면 이런 관리지역을 넣어놓고 앞에서 발생하던 문제가 여기서는 해결이 되는지를 보면 되겠죠 역시 또 도시지역은 예전에는 도시중심부만 개발이 되어 있다가 산업과 인구가 도시지역으로 집중됨에 따라 이 도시지역은 점점 성장을 해 나옵니다 이전 그림에서는 도시지역 바깥에 바로 농림지역이 나왔었지만 지금은 누가 했죠 계획관리지역 얘는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즉 도시지역이 될 줄 알았던 애죠 그러면 도시지역이 성장을 해 나올 때 이 계획관리지역의 일부를 해제를 해서 이렇게 성장해 나오는 도시지역을 받아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도시지역으로 이렇게 편입을 시켜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계획관리지역 우리 주변에 있는 신도시들이 대부분 이 계획관리지역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 계획관리지역 바깥에 농림지역이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면 이렇게 도시지역이 성장을 해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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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언젠가는 이제 농림지역에 만나겠죠 그래서 도시지역이 성장을 해 나오고 계획관리지역 바로 뒤에 농림지역이 나온다면 이 그림이랑 또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뭘 넣었냐면 생산관리와 보전관리를 지정을 합니다 해서 생산관리지역이라는 건 농림지역에 준해서 토지를 활용합니다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해서 토지를 이용하긴 하지만 여기까지 농림지역으로 지정해버리면 금방 도시지역이 또 침범을 하겠죠 여기까지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면 금방 또 도시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침범하게 될 겁니다 즉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보전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를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는 곤란한 거죠 여기까지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는 곤란한 거죠 왜냐하면 이 그림이랑 똑같아지니까 그래서 중간에다가 생산관리랑 보전관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생산관리나 보전관리는 농림지역이 되려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되려고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농림지역을 지켜주기 위해서 도시지역 오지마 막아주는 거죠 자연환경보전지역 앞에서 보전관리지역이 도시지역이 오지 않게끔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 보디가드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즉 활용 자체는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해서 활용을 하긴 하지만 도시지역 옆까지 농림지역을 지정해버리면 금방 도시지역이 침범하고 하니까 지켜주기 위해서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지켜주기 위해서 앞에서 보디가드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생산관리랑 보전관리지역이다 라는 거 그러니까 이전 그림에서는 토지용이 되고 안되고 극에서 극으로 바뀌죠 근데 여기서는 토지용이 되고 토지용이 조금 되고 토지용이 조금 안되고 안되고 이렇게 토지용이 단계적으로 변해가다라는 거 그러니까 용도지역과의 경계지역에서 이 그림에서도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토지용이 극에서 극으로 바뀌는 거라 토지용이 단계적으로 변해가는 거라 용도지역과의 경계지역에서 발생하는 이 충돌은 단계적으로 변해갈 때 훨씬 더 완화가 되더라라는 거죠 즉 관리지역은 바로 이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는 게 관리지역이다라는 겁니다 완충지대의 역할 이게 바로 용도지역과의 경계지역에서 지정하는 이 관리지역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관리지역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입문과정에서도 말씀드렸죠 국내에서는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직접 독일까지 간 건 아니고 독일 유학파한테 배워서 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그림 등 이 그림으로 관리지역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법에서의 용도지역을 분류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용도지역은 다시 대통령령으로 세분을 합니다 그게 다음 페이지 62페이지에 보면 3번 세분이라고 해서 법에서 이렇게 9가지 지역으로 분류를 하고 이걸 다시 대통령령에서 최종적으로 21개의 용도지역으로 세분을 합니다 이걸 오늘 볼 겁니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제가 1, 2월 달에는 1차 과목 위주로 공부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만큼은 공법을 좀 보십시오 그것도 용도지역의 분류 그 다음에 조금 다음 시간에 할 용도지역에서의 행위 제한까지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용도지역에서의 행위 제한까지도 그래서 이 21개의 용도지역을 지금부터 보는데 주거지역은 주거지역은 다시 전용 주거지역이랑 일반 주거지역이랑 준주거지역 이렇게 세분을 합니다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 그 다음 상업지역은 거기 표를 보시면 됩니다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그리고 근린 상업지역 이렇게 세분을 합니다 그 다음 공업지역은 다시 주거지역이랑 똑같이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 이렇게 분류를 하고 녹지지역은 보전, 생산, 자연 녹지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지역이랑 녹지지역이 조금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은 중, 일, 유, 근, 공업지역은 전일준, 녹지지역은 보생자 그래서 녹지지역은 보전, 생산, 자연, 관리지역은 보전, 생산, 계획 이렇게 보생가, 보생계 뭐 이렇게 이게 바로 용도지역의 분류 근데 이렇게 나누면 21개가 안되고 또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은 다시 1종과 2종으로 분류를 하고 일반은 1종, 2종, 3종 이렇게 세분을 합니다 그러면 총 21개의 용도지역이 나옵니다 이걸 외우셔야 되고 각각의 용도지역마다의 개념들 어디에다 지정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용도지역의 세분 분류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주거지역은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으로 구분하죠 그리고 전용 주거지역은 1종, 2종 일반은 1종, 2종, 3종으로 세분하는데 전용 주거지역의 1종은 단독 동그라미 하시고 양호 동그라미 해서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 라는 거 2종 전용은 공동 동그라미 하시고 양호 동그라미 해서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으로 세분하는데 1종은 저층 동그라미 편리 동그라미 해서 저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그 다음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층 동그라미 편리 동그라미 그 다음에 3종은 중고층 동그라미 편리 동그라미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전용 주거지역이랑 일반 주거지역으로 일단 구분을 해보는데 전용 주거지역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은 양호한 주거환경 일반 주거지역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은 편리한 주거환경 자 양호와 편리라는 겁니다 양호와 편리 자 편리한 주거환경이라는 건 양호한 주거환경에 비해서 주거환경이 양호하진 않겠죠 대신 여기보단 훨씬 더 편리성이 강조된 곳입니다 편리한 곳 자 주거환경이 주거지역이니까 우리 집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으면 편리할까 라는 걸 생각해 보는 거죠 집 주변에 지하철역이라든지 버스정류장은 먼 것보단 가까운 것이 편리하겠죠 그리고 뭐 주요 간선 도로에 접할 수 있는 것들 좀 그 접근성 도로에 접근성이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이 편리한 주거환경일 겁니다 그 다음에 집 주변에 편의점 마트 백화점 이런 것들이 위치하면 편리하겠죠 즉 우리 집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버스정류장이나 아니면 지하철역이 위치합니다 그리고 주요 간선 도로 요새 도로명 주소에서 대로라고 부르는 것들 대로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왕복 8차선 이상 편도 4차선 이상의 도로를 대로라고 부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대로들에 접근하기가 쉬운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로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 주변에는 차량의 왕래가 잦을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는 소리 내지는 경적 소리가 조금 들릴 수도 있을 거고 밤에 폭주족들 막 오토바이 소리 있죠? 그런 것들이 막 들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하철이 지상으로 다니는 곳이라면 지하철 소리도 들릴 겁니다 도로변에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다 보니까 그 다음 이 지역은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랑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아침에 공기가 턱턱 쾌쾌하고 그렇진 않겠지만 조금 텁텁한 그런 수준일 수는 있겠죠 그러한 곳이 편리한 주구 환경이다라는 것 근데 양호한 주구 환경은 편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는 편리성은 고려하지 않지만 무조건 양호한 것을 추구하겠다라는 것 즉 공기 좋고 조용하고 이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여기는 차 소리, 경적 소리, 지하철 왔다 갔다 하는 소리 이런 게 들리는데 여기서는 조용한 거죠 들리는 소리라고는 산새 소리 정도? 이런 곳들 새가 지적이고 이런 동네입니다 그 다음 여기는 공기가 조금 텁텁할 수 있겠지만 여기는 공기가 좋아야겠죠? 양호하려면? 그러니까 창문을 딱 열었을 때 풀레음이 내 코끝을 찌르고 피톤치트양이 내 몸을 간싸는 그런 동네입니다 거기가 양호한 주구 환경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산새가 지적이고 풀레음이 가득한 그런 곳이 되기 위해서는 이 양호한 주구 환경은 어디에 있으면 좋을까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산을 끼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자 그 아침 드라마라든지 일일 연속극에서 회장님들 사는 동네 있죠 그 드라마에 보면 일하시는 분이 전화를 받으면서 무슨 동입니다? 그러는 동네 전국민이 다 아는 평창동, 성북동은 북한산 바로 북한산 자락에 위치하는 동네죠 평창동, 성북동 그 다음 대기업 회장님들 주로 사시는 곳이 한남동, 이태원동 이쪽에 살고 계시죠? 그분들이랑 친하진 않지만 어디 사는지는 알고 있는데 여기 한남동, 이태원동 거기 보면 대기업 회장님들 사시는 곳 이 한남동, 이태원동 뒤에 보면 남산이 있죠 그리고 앞에는 한강의 의리죠 전형적인 배산 임수지형? 이렇게 해서 이런 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싸다는 아파트인 한남더힐 뭐 이런 데가 한남동에 위치하고 있죠 이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주로 산을 끼고 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사시는 동네에도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산이 있다면 그 산 밑에 아마 고급 주택가가 위치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지역이 전용 주거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용 주거지역 그런데 1종은 단독 양환이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평창동, 성북동, 한남동, 이태원동에 고급 단독 주택들이 위치하는 곳 그런데 2종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환 주거환경이니까 그런 곳들은 고급 빌라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급 빌라촌은 한강변이라든지 연예인들 많이 사는 설의 마을 요새는 연예인들이 고급 아파트로 많이 들어갔죠 소녀시대 이수만 사장님 조카? 또 이름이 생겨요 써니 써니 성수동에 있는 트리마지에 이런 데 살고 성수동 트리마지에도 연예인들 많이 살고 있고 그다음에 시아준수는 시그니엘에 살죠 그다음에 한남더일 여기는 소지섭인가? 그분이 살고 계시고 그렇게 연예인들이 아무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데가 전용 주거지역이라는 거 전용 주거지역 그러니까 부자만 전용으로 살 수 있다고 해서 전용 주거지역인가? 그리고 보통 우리 같은 일반 소시민들 일반적인 소시민들이 산다고 해서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부르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부자 전용 지역이다 해서 전용 주거지역 그다음에 일반적인 소시민들이 산다고 해서 일반 주거지역 우리가 대부분 일반 주거지역에 살고 있죠 혹시나 전용 주거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제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좀 친하게 지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찾아가서 과외도 해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무튼 해서 일반 주거지역에 우리가 보통 살고 있죠 근데 이거는 층수를 가지고 구분한다 저층 편리한, 중층 편리한, 중고층 편리한 저층은 4층 이하를 말합니다 4층 이하 그다음에 2종 일반에서 중층은 예전에는 층수 제한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층수를 조례로 정합니다 조례로 정하는데 워낙에 초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이 중층의 개념이 모호해지긴 했습니다 어쨌든 이 층수는 조례로 정하고 중고층 3종 일반은 층수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3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들이 바로 3종 일반에 들어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 아파트에 사실 테니까 그 아파트가 2종 내지는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전국의 토지에 지정을 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용도지역이라는 건 하나는 지정이 돼 있을 겁니다 중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은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살고 계실 겁니다 저는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일반 소시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이라는 건데 그 표에 보시면 준주거지역은 책을 보십시오 주거기론을 위주로 일부 상업기능이나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이다 라는 것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곳은 강남입니다 강남 같은 도심지들은 블럭 전체가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블럭 전체가 강남이라든지 종로 이런 중심지역들은 블럭블럭이 전체가 상업지역이긴 한데 외곽지역으로 나가보는 거죠 주거지역으로 가보면 이러한 주거지역에도 상업지역이 지정이 됩니다 근데 그 주거지역의 번화가를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겁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가장 번화한 사거리에 가보면 지하철역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이런 지역에서는 주거지역에 있는 상업지역들은 보통 지정이 될 때 이 대도변을 따라서 이렇게 길다랗게 이렇게 상업지역을 지정합니다 대도변을 따라서 이걸 가로상업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상업지역들이 보통 이렇게 길다랗게 도로변을 따라서 지정이 되어 있고 이 상업지역 뒤에 바로 아파트 단지가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 이 상업지역에서 한 블럭 두 블럭 정도는 뭐가 나오냐면 원룸촌이 말이에요 원룸이라든지 빌라들이 있는 곳 그러니까 이런 데 가보면 3층, 4층, 2층까지는 집으로 쓰고 1층의 절반은 필로티로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쓰고 그 다음에 절반 정도는 임대해가지고 가게 같은 걸로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빌라라든지 원룸 사이사이에는 소규모 가게들, 음식점, 카페 이런 것들이 막 섞여있는 곳 이런 데가 준주거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두 블럭 더 들어가면 이제 아파트 단지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중간지대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준주거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룸이라든지 빌라들이 막 섞여있는데 그리고 소규모 가게들, 상업시설들도 섞여있는 곳 이런 데가 준주거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이거는 순서가 지금 우리 책은 반대로 돼 있죠 제가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중심, 일반, 유통, 근린인데 중심, 상업지역은 밑줄, 도심, 부도심 즉 도시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 몸에서 심장은 하루 종일 뛰죠 아침에만 뛰는 거 아니고 밤에만 뛰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도시 안에서 하루 종일 빡짝빡짝 사람들이 왔다 갔다 거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사람들이 일하러 오고 밤에는 애들이 술 먹으러 오고 이런 곳들이 바로 중심, 상업지역 그 다음 일반 상업지역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상업기능이나 업무 기능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넥타이 부대들이 많은 곳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들 많고 한 곳 그러니까 회사들 밀집해 있거나 아니면 공공기관들 그래서 그런 데 시청이라든지 법원 근처라든지 아니면 회사들이 밀집해 있는 이런 지역들에 많이 지정되는 게 일반 상업지역 그 다음에 유통상업지역은 보시면 도시내 및 지역 간 유통기능입니다 즉 도시내 내지는 지역 간 물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 대표적으로 도매시장 같은 곳입니다 도매시장 전국민이 다 아는 동대문시장 이런 곳들 동대문시장에는 물자들이 도매업자들이 새벽에 물건 떼가지고 내려가고 이런 곳이죠 그런 데 지역 간 내지는 도시내 그래서 도시내라는 건 대형마트 같은데 그런 데도 유통상업지역이 지정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근린상업지역은 말 그대로 근린지역에서 이웃 가까이에서 일용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지역이 바로 근린상업지역이다 라고 소규모로 상가시설들이 밀집해 있는 그런 데가 근린상업지역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으로 구분하는데 전용공업지역은 밑줄하죠 공해성공업이나 중화학공업 그러니까 공장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가 막 배출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울산 같은 데 보면 석유화학단지가 있죠 기름 정제하는 그런 공장들 매연이 막 배출되고 하죠 그런 데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공업지역은 밑줄하죠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밑줄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공장은 공장인데 이 공장에는 굴뚝이 없습니다 내지는 굴뚝이 있다 하더라도 수증기 정도가 배출되는 곳 제가 서울은 잘 몰라서 제가 사는 부산을 예를 들어 보면 도시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매연이 배출되지 않거나 아니면 수증기 정도가 나오는 공장들이기 때문에 도시지역 안에 위치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서울 안에도 이런 일반공업지역들은 있습니다 당연히 당연히 있고 중공업지역이 있기도 하고 근데 이런 전용공업지역이 들어오기에는 힘듭니다 대도시 주변에는 대도시 안에는 주변에는 들어올 수 있지만 그래서 아마 마곡지구 이런 데도 보면 서울의 저쪽에 강서구 저쪽에 마곡지구 이런 데도 아마 전자 LG 공장이 거기 들어와 있죠 전자제품 조립하니까 이런 공장들은 매연이 배출될 게 없다는 거 수원에도 이런 데 삼성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연이 배출될 게 없죠 그 다음에 부산에 가보면 부산에 있는 소주가 대선소주입니다 옛날에는 C1이었는데 지금 대선 뭐 이런 것들 소주 공장이 도시 한가운데 시청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했었습니다 예전에 지금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소주를 만드는데 매연이 배출될 게 없겠죠 그 다음에 저쪽 어디 동네 가면 햇밥 만드는 공장도 있습니다 그것도 도시 부산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매연이 배출될 게 없다는 거죠 그 다음 파크랜드 공장이 부산 안에 거기 반여동이라는 곳에 있는데 옷 만드는 데도 마찬가지로 매연이 배출되지 않겠죠 이런 공장들 즉 공장이긴 하지만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장들이 바로 일반 공업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중공업지역은 경공업 밑줄 하죠 경공업 공업지역은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은 공해성 공업이나 중화업 공업 그 다음에 일반 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중공업지역은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이 보완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자 이거는 한번 예를 들어보면 중공업지역은 그 신문 같은 거 보시다 보면 우리가 이제 전면 광고가 많이 떠 있죠 신문에 그 전면 광고들 중에서 분양 공고가 되게 많이 뜹니다 신문에는 그 분양 공고들을 보시다 보면 제목에 지식형 지식형 산업단지 라는 게 있을 겁니다 지식형 산업단지 예전에는 이걸 뭐라 불렀냐면 아파트형 공장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파트형 공장 이걸 지금은 지식형 산업단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처럼 공장을 짓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의 공장은 1층, 2층 정도 해가지고 넓은 부지를 요구를 하는데 이런 공장들은 아파트처럼 짓습니다 공장을 해서 아래층들은 상업용도로 사용한 상가들이 들어와 가지고 상업용도로 그다음에 위에는 오피스를 지어서 주거라든지 업무 기능을 담당하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공장들이 배치가 되는데 이 공장은 아파트처럼 지었으니까 이렇게 칸칸이 분양을 하는 겁니다 이런 호실호실을 분양을 하니까 큰 공장은 못 들어가겠죠 이게 바로 경공업을 수용을 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용하는데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이게 지식형 산업단지 라고 부르는 바로 아파트형 공장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대표적인 예단은 그래서 지식형 산업단지 나오면은 어 이거 중공업지역 아닌가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물론 다른 공업지역에도 이런 것들을 짓겠죠 근데 중공업지역이 전형적인 형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녹지지역은 개발 가능성을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개발 가능성 그래서 녹지지역 한번 보면은 보전 생산 자연 녹지로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보전 녹지는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및 녹지 공간의 보전에다가 동그랍니다 보전 자 보전이 목적이니까 여기는 개발을 못합니다 개발을 못합니다 그 다음 생산녹지는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 동그랍니다 유보 유보라는 건 향후 개발을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다 즉 개발 가능성이 세모 그 다음 자연 녹지는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도시 확산방지 장래 도시용지 공급 등을 위해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 동그랍니다 허용 그러니까 여기는 조건이 붙긴 하지만 개발이 된다라는 거죠 개발이 개발이 되는지요 이게 용도지역의 분류입니다 용도지역의 분류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총 21개의 용도지역이 나온다라는 거 총 21개의 용도지역 다시 한번 해보죠 용도지역이라는 건 용도지역이라는 건 관할 토지 전부를 쓰임에 따라 분류를 하는데 그 쓰임이 바로 생활권을 중심으로 나눠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하나의 토지에는 생활권이 하나만 형성이 되어야 되니까 중복해서 지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분류를 해보면 법에서 크게 네 가지 용도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 다음 도시지역을 세분하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은 보전 생산 계획관리 이렇게 세분을 세분을 하겠다라는 거고 다시 이걸 대통령령에서 최종적으로 21개로 세분을 하죠 그 21개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은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으로 전용은 다시 1종 2종으로 일반은 1종 2종 3종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 공업지역은 전용 일반 준 녹지지역은 보전 생산 자연 녹지 이렇게 세분을 합니다 이게 21개의 용도지역 그리고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념들 보면은 전용은 전용은 1종 2종으로 구분하는데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이 1종 2종 그 다음 일반은 1종 2종 3종 3종으로 세분하죠 건물의 층수를 가지고 구분합니다 저층 편리한 중층 편리한 중고층 편리한 여기서 말하는 저층 이라는 건 4층 이하를 말합니다 그 다음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위주로 일부 상업기능이나 업무기능의 보관이 필요한지역 그 다음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글린 구분해서 중심상업지역은 도심 부도심 일반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기능이나 업무기능을 담당하는 곳 유통상업지역은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 글린상업지역은 글린지역에서 일용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지역 그 다음 공업지역은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으로 구분하는데 전용공업지역은 공해성공업이나 중화학공업 일반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중공업지역은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상업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지역 그 다음 녹지지역은 개발 가능성을 가지고 구분하는데 개발 가능성 보존녹지는 보존이 목적이니까 개발이 안되고 생산녹지는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이 유보되어 있는지역 가능성이 세모 자연녹지는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개발이 허용되는지역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요거 62페이지 63페이지 에 나오는 내용들 이렇게 그 다음 동그라미 5번에 추가 세분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놔두십시오 놔두시고 4번에 용도지역 지정의 특례라는 게 나와있죠 자 특례라면 원칙이 있을 겁니다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 원칙은 어떻게 지정하죠 이반 이반 결정 고시 관리 계획으로 용도지역은 관리 계획으로 지정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 이반 결정 고시 근데 이 특례라는 건 이반 결정 고시라는 절차 중에 일부나 전부를 생략을 하고 용도지역이 지정된 것으로 봐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외워야 돼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달에 제가 넘어가는 것들은 암기사항들이 대부분 지금 넘기고 있습니다 암기사항들은 어차피 나중에 외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요거 용도지역의 분류랑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념들 개념들 당연히 오늘을 넘기지 마시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보려고 하는 건 65페이지 용도지역의 행위제한 이거 볼 겁니다 용도지역의 행위제한 자 이렇게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규제를 하기 위해서 지정합니다 규제를 하기 위해서 즉 그 규제를 우리는 행위제한 이렇게 부릅니다 행위제한 용도지역이 지정하는 이유는 행위제한을 위해서 그래서 행위제한 용도지역이 지정됐을 때 따라 보는 행위제한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축제한 건축제한 두 번째는 건폐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용적률 이렇게 세 가지 규제를 하게 됩니다 지정된 용도지역을 보고 용도지역 상의 규제는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이다 라는 거 이 규제 이 규제들을 볼 겁니다 용도지역 아까 세분하는 거 이런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역의 분류 개념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용도지역이 지정됐을 때 그러면 어떠한 규제를 하느냐 라는 게 행위제한인데 그 행위제한이 세 가지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이렇게 나뉜다 라는 거 조금 쉬었다가 이 건축제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